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들이며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생명을 채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루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점점 장성해 가고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 중에 있는 사람 있으면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위로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생활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좋은데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더니 오늘 하나만 왔어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질문 내용입니다 저는 96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원받은 지 3년 된 형제입니다 저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 교회당이라고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목사님께 이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강연회를 통해서 듣고 제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현재는 평안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체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가하고 계신 많은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제 심령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목사님의 구원 간증에 대하여 구원받으시기 이전의 생활을 포함하여 2. 목사님의 생활 간증에 대하여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 성경 보시는 것 등 목사님과 개별적으로 구역 모임이나 형제 모임에서 뵙기 힘든 것 같아서 부탁드려오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듣고 싶으시다고 하시네요 간증 제가 가끔 했는데 뭐 하러 오니까 하죠 뭐 간증 그런데 간증 제 간증을 다 하면 밤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중심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 김천시 성례동 3가 91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절아에 다녔습니다 제 울루 누나가 다섯이었거든요 딸을 다섯 낳고 아들을 못 낳아서 부처님에게 아들 하나 점지해 줍시사고 공을 드렸더니 저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전에 달인 기억이 조금 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머님이 절의 보살님처럼요 아주 절의 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다니다가 이제 6.25 사빈이 일어나 가지고요 피란통에 왔다 갔다 하다가 부산을 내려갔어요 부산에서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 규칙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규칙으로 다녔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취미로 교회 가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게 재미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람 속에 영혼도 있고 천국도 지옥도 있구나 그런 게 이제 다 믿어졌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영혼도 있고 천국도 지옥도 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부터 거의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는 정도로요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회에는 잘 참석 안 하고요 중학교 때부터 어른 집회에 참석했어요 주로 물론 이제 학생회 활동도 하고 하지만요 주로 어른 집회에 참석해요 어른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요 꼬마가 이제 성경 배우고 그랬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다 그렇지만은요 이제 내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내가 영화를 촬영하는 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고요 비행기가 주로 이제 전투기들이죠 처음에 하늘을 날은 거 보면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 그런 때도 있었고요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대구에 있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물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토요일 되면은 전도지를 한번 따라 해 가지고요 대구에 계시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대신동 시장으로 달성공원으로 다니면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아주 열심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했는데요 친구들은 몇 분 하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혼자 했죠 끈질기게 했어요 토요일 오후 되면은 항상 전도지 보따리를 가지고 시장으로 그 다음에 버스 정류소로 그 다음에 공원으로 다니면서 혼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아주 열심적으로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옥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촌인데요 그게 옥포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자리에 새로 교회당을 지었더라고요 농촌교회당이지만은요 꽤 컸어요 아주 크지는 않아도요 적당하게 이렇게 그게 이제 개척교회인데 그걸 맡아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맡아 있는 동안에 그 교회가요 거의 자립을 할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교회당 앞에 아주 조그마한 사택이요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걸 뜯어버리고요 기와집으로 새로 짓기도 하고요 아주 열성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이제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교회 사택에서 총각이니까요 혼자서 이제 성경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생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는 아예 하나도 없죠 물론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예 한번은 제가 교회당 안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예 그때 이제 신학교 경기하면서 전도하는 사람 보고 조사라 그래요 도울조자 조사 이 조사님 참 불쌍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불쌍합니까? 그러더니 아이고 젊은 사람이 예 교회당하면 틀 밖에서 하면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예 그러니 예 아이 좀 젊을 때 뭐 재미있게 좀 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인데 이 맹꽁이처럼 해가지고 참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음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이 불쌍한데요 예 제가 가끔 그때도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이제 동네 다니면서 쭉 예 전도지 보따라 가지고 막 이제 가끔 이제 돌면서 이제 전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잘 알지요 하여튼 이 너무나 젊다고 보다 좀 어린 사람이 저렇게 혼자서 전도하는 게 좀 안쓰럽게 보이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러든 말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래야 심히 예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아 참 저 어린 사람이 예 예 성령으로 아니냐고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참 믿음이 좋다고 어 이제 그렇게 칭찬해 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 이제 참 성령으로 하니까 이렇게 한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한 번은 신학교에서요 이제 그 경근의 시간입니다 공부하기 전에 이제 그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걸 채플 시간이라 그래요 예 경근의 시간이 있는데 예 갑자기 한 분이 그래요 예 설교 시간에 예 거듭났느냐 그래요 거듭났느냐고 예 그래서 마음속으로요 예 났지요 거듭 근데 거듭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정말 거듭났을까 예 거듭났겠지 거듭났을까 글쎄 아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뭐 성경을 이론적으로는 다 배워요 뭐 구원론 뭐 중생론 성결론 뭐 예수님의 재림 뭐 삼위일체론 뭐 이 조직신학 쭉 그걸 배우는데 정작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심각하게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내가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거듭나지 않으면 할 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만일이라도 거듭나지 않았으면 큰이잖아요 할 나라 볼 수 없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거듭나는 것은 이제 달걀 알을 낳았는데 그것도 생명은 생명인데 이것이 어미 달걀 또 한 번 품어서 21일이 되어야 이게 깨어나야 이 달걀 이제 병아리가 되는데 이것도 거듭나는 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 나는 거잖아요 또 이제 모를 모짜리에다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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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뎁씨를 뿌려서 이제 기르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걸 뽑아서 또 한 번 옮겨서 자라야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이것도 두 번이구나 한 번 또 뽑아서 옮겨서 심어야 거기서 비로소 열매가 맺는 것처럼 자 그런 것도 알겠는데 나는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세례받은 때 세례받을 때 세례문답 해가지고 봤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또 부흥에 가서 굉장히 기쁜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가 하고 쭉 이제 제 신앙 생활을 제가 이제 점검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이 저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예 그런데 한 번은요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요 제가 이제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주일날 이제 설교를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청년 하나가 이상했던 모양이 전에 안 하던 소리를 하거든요 저를 딱 쳐다보더니 조사님은 거듭났습니까 그래요 그때 얼마나 놀랬는지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세상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물어볼 것이 뭐예요 그래 아픈 데를 그냥 그래서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예예예 하고 그날 하여튼 설교 죽 썼어요 예 그리고는 그만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확신도 없는데 예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설교해서 뭐하냐 응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제 그전에는 내가 이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이 신학 박사님 예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장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 오신 분인데요 대구 제1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참 훌륭해요 응 설교도 잘하시고 예 아주 멋있어요 네 가끔 신학교에서 이제 행사를 할 때요 이제 우단 가운을 입고 사각 모자에 검구슬을 탁 드리고 이제 쫙 그 박사님들 신학 박사님들이 쫙 올라와서 이제 안고 그러는데요 아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나도 저 정도는 돼야지 예 그래서 이제 신학 박사 되려니까 이제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방학 때 집에도 안 가고 틀어박혀서 기숙사에 그냥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예 저녁에 10시 반만 되면은 딱 소등해요 예 전기를 딱 내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촛불을 켜놓고 하려면은 위험하기도 할 뿐 아니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호랑불 켜놓고 공부해요 호랑불 석유 등 있잖아요 켜놓고 그리고 이제 한 새벽 1시나 2시나 이래서 밖에 나가서 일해보면은요 다른 방에는 새까맣게 불 꺼져 있고 내 방에만 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다 하고 공부합니다 근데 한동안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요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지독하게 공부를 해요 잠이 오면은요 펜으로 막 탁 찔러 버려요 발을 잠 안 자려고 저도 그 옆에서 그런 거 배웠죠 잠 안 오게 하는 그 카페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높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새벽에 보면은 저 밑에 굴러 떨어져 있어요 새벽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라고 막 방문을 두드리면서 교장 목사님이요 그 사관 사범이죠 거기에 지키신 분이 막 두드리면서 다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보면은요 굴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각하니까요 내 출세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 믿는 세계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신학박사 신학박사 되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존경받고 높임받을 테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제 몰랐죠 뭐 다 하나의 무리한 건 줄 알았죠 어쨌든 제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론이 딱 내려져서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그게 이제 참 기가 막히죠 죽으면 지옥 가니까 자 고민을 하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이 시간 좀 됐어요 신학교에서 이제 집회가 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시브리스 9장 10장 말씀에 대해 쭉 배우다가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니 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분의 성수에 들어가신다 그 말씀을 듣는 사이에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정인으로 살아계신다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사실을 나를 위해서 지금 보정으로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갈등 이제 죽으면 내가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두려움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해 버렸어요 예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의 오심 그 의심이라는 게 사라져 버린 게 믿음이잖아요 예 그 마음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하여튼 한꺼번에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셨어요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주셨다고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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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요 이 꿈인가 생신인가 싶어서 여기 꼬지어갔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몰래 꼬지어갔어요 아파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사실이구나 근데 그 전에도 히브리스 9장 10장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처음 봤어요 신학기도 다니면서요 신약 성경 한 50분 이상 구약 성경 한 30분 이상 읽었어요 여기다 카드를 딱 꼽아놓고 이제 마태복음 한번 읽으면 다섯 번이잖아요 그러면 쭉 보니까 평균 신약은 10개 이상 그리고 50분 이상 구약은 30분 이상 그 정도로 읽은 거 많이 읽은 겁니다 성경 한 번 다 안 읽고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때는 제가 제가 밥 갖다 놓고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 읽는다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 때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말씀을 처음 봤거든요 이상하죠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뭐 몇 백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데요 거듭났지 않은 사람은 읽어도 사실 몰라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죠 보는 거는 뭐 워리워리 하고 속에 있는 내용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 배웠고 저도 강단에서 열심히 설교했죠 예수님 우리 제일 위에 십자가 죽으셨다고 믿으면 된다고 열심히 설교하고 했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지금부터 천구백 몇 십 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때 예수의 피는 흘러버리고 말라버렸을 텐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은 그래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믿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죽으셨다고 해서 고맙긴 고마운데 마음속에는 항상 죄 때문에 고민이요 죄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예 옛날에는 뭐 이런 의자가 없죠 교회에 교회당에요 농촌교회에 마루짱 바짝 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이고 기도를 해요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 발등에요 이 복숭씨 거친 구둥살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마루에 항상 무릎 꿇고 하니까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요 금식기도도 해보고 산기도도 하고 자 그래서 죄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끼친 거 생각나면요 가서 갚아야 된다고 해서요 봉투에다 돈을 넣어 가지고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걸 또 갚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제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날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사형선고 받은 사형수가 집행 날짜만 기다리다가 특사로 무죄 석방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뭐 육신은 몇십 년짜리인데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 석방이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병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숙지 안 받았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저녁에 집에 오는데요 시내버스를 타면 제가 있는 교회당 옥포라는 지역에 가기 전에 화원 유원지라는 데가 있어요 버스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내려 가지고 한 십리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혼자 걸어오면서 얼마나 춤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어두우니까 뭐 괜찮죠 남이 보면 틀림없이 지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 된 것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안 받았네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날 밤에 제가 집에 가서요 일기장에다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더러운 진월덩이 한 덩어리를 집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처음 하나님이 진월덩이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번에는 더러운 진월덩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그건 몰랐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다시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천국에 간다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확실히 믿어졌어요 나중에 성경 배우다가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바로 그거 깨달을 때 성신이 오셨다는 거 믿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요 지금 화란에 계신 성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케이스 그라스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길기수라는 분인데요 화란에서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전도하다 가신 분이에요 화란 사람인데요 나도 키도 크고 멋있게 생긴 분인데요 한국말을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세요 제가 있는 교회에 초청을 해서 집회를 했어요 일주일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교에 있으면서 침례를 받은 게요 구원받고 나니깐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잖아요 구원의 표로 성경에 예수님도 요단경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전부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받고 사도시대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 보면 세례받을 때는 항상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 세례방법이 침례니까 물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 전도사가 침례를 받았으니 문제가 된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세례받자는 약식 세례 물방울 떨어뜨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저를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막 타이르기도 하고 저 앞으로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고 참 앞으로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유학도 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저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 들어라요 지금이라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존경하던 목사님들 여러분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다 위선자로 보여요 위선자가 왜? 이제까지 이것을 못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침례받은 게 뭐 잘못이냐고 예수님도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시지 않았냐고 예?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러셔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믿지 그러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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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예?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예? 그래서 예? 맘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뭐 성경대로 침례도 받을 수 없으니까 예? 전도사를 했으면 전만 받은 게 아니라 문제가요. 전만 받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있던 교회에 교인들 전도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밤에 등 들고 나갑니다. 뒤에가 바로 겨울이에요. 교회당 뒤에가 겨울이 내려가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갑니다. 이제. 밤중에 그냥. 살얼음 있어도 깨고 침내 주는 거예요. 침내를 주니 야단 났잖아요. 소문이 장노교 총회까지 올라가가지고 문제가 돼서 결국 제가 자유롭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장노교에서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아무도 속하지 않았죠. 물론. 그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제가 4년 동안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강원도만 안 가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충청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거의 실사에 없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4년 동안. 이제 그거 다 얘기하려면 이제 좀 복잡합니다. 제가 혼자 전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기도 하고요. 시올에 가서 교회당 없는 동네에 가면은 흑병도로 찍어가지고 교회당을 짓는데 짓다가 소나기 와서 막 무너지면 그걸 붙잡고 울기도 하고 전도한다고. 그래서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면 뭐 해야 돼요? 예? 전묵고 자라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스 2장 이전에 있는 대로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죄질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의 도록 자라게 합니다. 자라는 구원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사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열심을 그대로 뻗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내가 자라야 될 사람이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 올게요. 돈 벌어 나간 것처럼. 구원 받자마자 성경 한 권 들고 쫓아쟁으면서 하느니깐 하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4년 후에 뭐가 잘못되기는 잘못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제가 전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긴 하는데 좀 이상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저 부여 어느 산골짜기에 한 여름 동안에 교회당 없는 교회당 없는 데가 아니라 아무 전도사도 목사도 없는 교회에 거기 가서 한 여름 동안에 제가 숨어 있었어요. 제 거체를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생각나는 것은 확실한 진리에도 진리는 1인도 좋다. 그렇게 생각 안 나요. 확실한 진리에는 1인도 좋다. 확실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내 혼자 확실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계속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도를 하기는 했죠. 그런데 제가 혼자 전도하러 다닐 때요. 서울에서 한번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발 붙일 곳이어야지 전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전도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하고 차다 다니고 그런데 발 붙일 곳이 없어요. 전도할 장소가.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모든 내용이 시간만 좀 더 연장됐을 뿐이지 4년 후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미 구원받고 전도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과 다시 교제가 돼가지고 그때 비로소 뭘 발견했냐면 교회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교회 구원받은 이후에 깨달아야 될 것이 교회라는 거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에요. 아빠, 엄마, 언니, 오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 그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먼저 살아야 돼요. 가정생활에서 학교생활로 학교생활에서 그 다음에 직장생활, 사회생활로 이렇게 진행돼 갈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고 거듭난 성도들의 교제 그 안에서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붙잡아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합심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혼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건 주고받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불상이 있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 개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듭난 성도들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알게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고 그게 열매거든요. 혼자서는 사랑을 주거니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무리들. 무리 속에서 있어야 돼요. 또 그 무리가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무리.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라는 것 즉 교회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을 했어요. 4년 동안 제 혼자 실사이 없이 다니면서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대신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저처럼 헤매고 고생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본 사람들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신비주의도 만나보고 율법주의도 만나보고 별 희한한 사람들도 만나보고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만나보고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니고 용문산으로 계룡산으로 삼각산으로 또 칠보산으로 하여튼요. 다니면서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오늘 저 부산 금정산 국대기 굴속에 가서 기도도 하고요. 청년들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한다고 해보기도 하고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제가 원하는 성경에 아는 대로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데 그래서 그것이 고생은 많이 했지만요. 제게는 아주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가난한 땅에 들어갔잖아요. 저는 40년이 같으면 끝나죠. 40년은 아니고 4년. 그 후에 교회라는 걸 발견하고 다시 성경을 배우고 다시 이제 전도하는 거 그때 일단 딱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다시 성경을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전도가 서서히 다시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전도하는 사람이 제일 큰 상 받을 줄 알고 보금전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교제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야구부서 3장에 나오는 대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말씀 잘하는 사람이 삐딱 한마디라도 잘못 가르치면요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우면 신앙이 잘못되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 받는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해요. 전에는 더 큰 상 받을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은 선생 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겁나는지 그때부터는 전도하는 걸 일단 제가 중지했어요. 중지하고 이제는 성경을 배우고 조용히 물론 그전에도 구원 받은 후에 이제 목사가 된다든지 신학 박사가 된다든지 그것은 이제 끝났어요. 구원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죄송한지 내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가시멸유관을 쓰셨는데 나는 예수님 덕분에 사강 모자 쓰려고 하고 예수님 날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 달리셨는데 수치와 고난을 받으신데 나는 예수님 덕분에 우당가운 입고 사람들 앞에 영광 받으려고 했으니 얼마나 죄송한지요. 이제는 나는 목사도 필요 없고 신학 박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한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 해서 살다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그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성경 한 권 들고 가방도 없어요. 예수님 이런 가방 있잖아요. 가방도 없고 성경 하나만 딱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끝났어요. 이제 하나 기도는요. 이제 내게 주님이 전도를 하도록 사명을 주신다면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심으신 것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려면 주님이 제게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일단은 중지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4년 동안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제 마음속에 학증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재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전도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 안 많은 사람 자꾸 차도 오는데 그게 그럼 또 붙잡고 전도하고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또 바쁘게 전도하다가 이제는 전도가 저절로 돼요. 참 이상하죠. 저는 크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려고 해도요. 고생만 하고 전도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잘 안 됐는데요. 이제는 아주 순리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학박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다는 사람이 어째서 어떻게 목사됐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회하러 다니면요. 그 후에 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또 전도를 해요.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참 귀하기는 귀한 모양이다. 너무 없는 모양이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다 쓰시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하나님 힘 주시는 만큼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집회를 가잖아요. 전도집회를 가면 제가 이번에도 공원에 고흥에 가서 집회하는데요. 고흥 목사님 한 분이 노화도에 완도 건너편에 섬에 노화도나 섬이 있는데요. 그게 80노인이 여러분 계시더래요. 아주 노인이 계신데 우리 전도 설교 탭을 듣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요. 그때 제가 그 노화도에 가서 전도집회할 때 구원 받은 분들이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 저분이 우리 전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분도 머리가 허였네 그러더래요.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는 아주 재파란 청년이었는데 그랬다고 그 노화도에 가서 전도할 때도요. 그때도 물론 목사도 아니었죠. 저는 그랬어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라는 이름도 붙이지 마라. 그럼 뭐라고 부르냐고 이선생이라고 부를까 선생이라도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하여튼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 아니니까 부르지 마라 그래서 그런데 집회로 가면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 뒤에다가 누가 내 허락도 없이 포스터에다가 뒤에 목사라고 붙이네.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난 소리네. 그러면 안된다고 아이고 말씀 잘 잘하시는데 목사도 전도사도 아니라 하면 사람이 안 옵니다. 암만 물건 좋아도 메이카가 있어야지 사람이 사가지 메이카 보고 사잖냐고 그래도 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또 진짜 목사님 한 분 장노빈 목사님 이따가 구원받은 분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제 이름을 앞에 쓰고 그분을 목사님 이름을 뒤에 붙여놓고 뒤에 목사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목사 그래서 시키도 않았는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지 말고 내태를 붙이자 목사로 목사라는 내태를 붙이자 그래가지고 미국 성교사님 몇 분 한국 목사님들 몇 분 구원받은 분들이 있죠. 다 한미 합동으로 안수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메이커는 하나 붙었습니다. 목사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목사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건 결코 아니다. 구원받은 한 그리신으로서 내가 깨달은 사실을 전하는 것 뿐이다. 구원받은 사람들 전도인들은 다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시련도 있고 많은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셨어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나온 걸 보면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틀림없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옛날에 끝났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제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이 쭉 다스려졌고 제게는 제게는 많은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저는 송장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셨고 또 그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하나가 돼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우리 전국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지금 80여 분 됩니다. 지금 벌써 자꾸 숫자가 많아져요. 이제 이제 전국에 지금 49교회 외국에도 지금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주 순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떠나고 전도 전도하던 사람들도 자기 혼자서 해보고 싶다고 떠난 사람들 보면요.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사도가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하는데 이것을 버리는 것은 이걸 떠나는 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저버리는 거다. 그런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구로에서 나와서 가난한 땅에 들어간 조카 로시 있었잖아요. 로시 자기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으로 갔어요. 결국 소돔성이 멸망할 때 겨우는 받았지만요. 혼자서 살아남은 불가운데서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시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생활하고 이게 성경 있는 교회지 뭐냐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며 또 순종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합심하고 성경 있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오순절에 주님이 제림하신 날까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1장 5절 6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자함을 일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라. 오순절에 오순절에 사도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 그리고 그 후에 교회 역사 속에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성령 그들은 다 가셨지만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선한 일은 그리토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고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주님 오신 날까지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저희 요한 목사도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교만 해가지고 또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걱정해주는 건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제가 잘못되면 저도 망하고 교회도 큰일 난다는 걸 압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오로지 복음을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와서 내가 혹 잘못하고 교만 한다든지 잘못되면 저도 망치고 교회도 망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날이 얼마 안 남은 마지막 때 참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올바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한 가지 뿐입니다. 구원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지난 10월 30일이 꼭 36년 지났습니다. 1962년 10월 30일이 니까요. 36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뿐이에요. 고생한 것도 있고 단련도 한 많은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오늘까지 저를 이끌어오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으니까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정해 해달라고 질문하신 덕분에 저도 그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것을 더 새로이 느끼고 더 감사하고 감격한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또 이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는 제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참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들이 있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세요. 바로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신실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더 활발하게 계속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그만 하죠. 시간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사도행전 조금만 배워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 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람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로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중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해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이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류만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대 모든 모든 괴개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니 위에 있으니 니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여기니라 거기까지 4등전 너무 오랜만에 배우니깐 앞에 줄거리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시고 성령을 받은 열두사도와 120명 처음 성령 받은 분들이 120명 그들이 에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지내서 처음에 유대인 3천명이 구원을 받고 4천명이 구원을 받고 에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로마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내 생일이란 주님 말씀대로 계속 복음이 전도되는 가운데 그런데 유대인의 교회는 에루살렘의 중심이죠 에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유대의 땅 여러 곳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활발히 진해지는데 여기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로서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이란 지방도 큰 도시인 동시에 안디옥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생겨서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앞에 11장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24절부터 봅니다 11장 24절부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에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랬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사울을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니 사울을 찾아가서 안디옥에 가서 둘이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1년간 모여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더라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는 무리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처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대표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에서 이방인의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에루살렘의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이방인 교회에서 부조를 모아가지고 에루살렘의 교회를 성지자매들을 경제적으로 도우는 일을 했어요 에루살렘의 교회는 집이고 바치고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왜냐하면 에루살렘은 예수님 말씀대로 에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호사는 모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에루살렘이 멀어지지 않아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망할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루살렘인 성도들은 이제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에루살렘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전부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아낌없이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부 나눠주고 성도들에게 그 힘이 에루살렘부터 이방인에게 힘있게 보금이 전파되는 하나의 활력소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어떤 교회도 에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처럼 땅이나 집이나 있는 것을 다 팔아라든지 그런 그렇게 한 일은 없어요 에루살렘의 성도들은 특수한 일입니다 그들은 정말 마음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에루살렘 안에다가 뭘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 안에 놔뒀다가는 에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호사할 때에 빨리빨리 도망가라 하는데 그 안에 좋은 거 놔두면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의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런데 에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되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에루살렘의 성도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한 것을 나눠가져서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그 말씀처럼 이방인 교회에서는 육신적인 것으로 에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왔어요 하나님이 에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흉년이 들게 하고 그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한 그것이 또 하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교회가 에루살렘의 성도를 돕게 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완전히 담을 헐어버리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또 이방인 교회는 물지어진 것으로 에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돕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육신적인 신령한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나눠가줄 수 있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막을 헐어버리고 하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응해가고 그렇게 될 때에 여기 13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역할을 하도록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커지면 이제 도움을 받는 데서 복음을 받는 데서 복음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전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의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과 선의자들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벌써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요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니까 일꾼도 그만큼 많이 필요했죠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자기 일꾼들을 사역자들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구분반사람도 있어도 그냥 그게는 목사도 필요 없고 전수사도 필요 없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 없고 그냥 평신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하는 것으로 그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건 성경식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그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세우시는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그 사람들 중심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 중심에서 성경이 가르치지고 그래서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도 필요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그거는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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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보금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사도로 혹은 선지자 혹은 보금전환자 혹은 목사 교사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는 없잖아요 누가 지금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 교사 보금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사익자들을 주님이 세우셔서 성도들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권한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적하는 만큼 교회 봉사일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익자들을 세우세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요 이 안두엽 교회도 정말 신실하고 참 훌륭한 그러한 주님의 사익자들 일꾼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 우리 교회에서도 주님이 그동안 역사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세우신 사익자들이 있어요 주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모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꾼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던 인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온전하게 되도록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만큼 봉사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로 말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주님의 몸이 된 게 있어요 이 일은 지금도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연 발생으로 되는 것이지 무슨 공식적으로 신학교 가서 신학교에서 조직적으로 뭘 배워가지고 따듬어져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댕기다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거 지금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거기서 배운 걸 가진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경험 속에서 거기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거기서 올바로 돌이킨 경험도 있고 단련받은 경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자연 발생으로 주어진 것들이지 그런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어디에 가서 몇 년간 머리 싸매고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일꾼들은 다 그래요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그런 일꾼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있잖아요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라엔 이래 있잖아요 분봉왕 헤로 헤로당 헤로당 헤로당의 헤로세 젖동생 마라엔 젖동생 이라는 거예요 같이 젖발던 동생 이게 친동생은 아니에요 아마 이거 성경을 보면 이 마라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교사로서 주님의 일꾼 중에 들어있는데 아마 아마 이 마라엔의 어머니가 이 헤로스를 양육했는지도 몰라요 유무로 길던지도 몰라요 하여튼 같이 컸어요 그런데 이 헤로스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리고 세류안에 목 잘라 죽였던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폭군이요 폭군 이 사람하고 같이 자란 이 마라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가만히 하면 이 헤로세 젖동생이니까 아주 친한 절친한 사이고 그래서 자기도 한자리 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폭군과 함께 권력을 잡고 영광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대접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는 입장에 서고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이나 영광을 현실자같이 내버린 사람 마치 히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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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루누리 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 이라는 말씀대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헌시작같이 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권받는 것을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중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시 받는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누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리스로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잠깐 고난받은 후에 영원한 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십살에 내버릴 수 있었다 이 만화연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만화연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게 주어진 행운을 세상적으로 보면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행운이에요 누릴 수 있는 자유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딱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발에 부어버리고 몸에다 쏟아버리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부기 영광을 그나 한꺼번에 깨어갔어요 예수님 쏟아버치는 그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쳤다 왜 이런 귀한 걸 낭비하느냐 저 젊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부기 영광을 왜 저렇게 포기하느냐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친 듯 아깝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에게 주어진 부기 영광 모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시편 84장을 봅시다 84장 10절 8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문지기가 좋습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기 영광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모식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돼도 이 교회당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돼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발을 씻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모식에 귀하고 아름답지 않겠느냐 우리는 사는 가치관과 모든 것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지으로 나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신앙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취하는 수도 있어요 오로지 신앙생활 하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계산이 안 맞죠 저런 바보가 어딨냐 저 사람 아까운 사람 배렸네 그래요 자기가 볼 때 배렀죠 전도인들도 어떤 분들 좋은 직장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높아져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오로지 주님의 복음문에서 다 포기하고 내버려 부고 고난을 자취하는 이 전도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대접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고난을 자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사와 신학박사 이 세상의 종교가들은요 사람들이 높임받고 대접받고 아주 신성노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일꾼들은요 정말 고생 마세요 가만히 따라가고 보세요 어떤 사람들요 멋모르고 전도인들 따라서 전도하는데 며칠 따라가다가 코피를 줄줄을 할 때 제가 이번에 또 들었어요 못 빼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힘든다는 건 비로소 알죠 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 구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름하고 몇 날 며칠간 진행을 다 빼내요 전도집회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모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나가면 그럴 필요 없죠 직장생활하고 자기 사업하고 편안하게 누구한테 간섭받을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러나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행운도 다 포기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게 귀한 거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빌리포서 3장을 봅시다 빌리포서 3장 7절 8절 를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믄 이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야 하미니 여기까지 이 바울사도는요 사울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처음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의 초대 이스라엘 왕이 났잖아요 사울이라는 왕 그래서 자기도 베냐민 지파에 났으니까 초대 임금 이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짓고 가말레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정말 바리세인이요 그러면 가말레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요 그대로 있으면 유대인들에게 정말 라비라로 칭함받고 존경받을 훌륭한 사람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물에 찍기같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년 명의 골목골목에 지켜서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얼마나 무서웠어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마지막 목 잘라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완전히 예수 믿은 이후에 망한 거예요 안 그럽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라 오히려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여기겠다 해되는 것으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만큼 주님을 얻고 주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깨달아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만 펴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문 딱 장가 놓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운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 속에 주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보고 희생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땀도 흘려보고 피도 흘려보고 피로 하면 정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보기도 하고 이 성경에 있는 생활을 경험해 봐야 주님을 깨달아가요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 배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고생을 하면서 세상 지식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과 환란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 것을 다 버릴 때에 주님을 배워갑니다 그 대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면 옛날 번역에는 똥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더 발견되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무엇을 못 버리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주님의 일꾼들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조금만 더 봅시다 13장 2절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큰 문제를 놔두고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의 표시로써 자기의 육신의 요구 육신의 요구가 제일 처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이런 거 육신의 당장 요구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것을 중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의 표시로써 자기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제안하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은 정말 충성된 일꾼들 주님을 섬기고 충성때에 주님을 있게 충성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일꾼들 있잖아요 사회자들 이 사회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더 큰 역사를 또 시작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안기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해요 다른 곳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일꾼들은 주님이 언제든지 인도하세요 자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세우고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일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일할 일꾼이 있으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또 다른 지역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라고 해요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꾼들을 필요한 대로 보내시고 쓰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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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새로운 전도지역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같은 일하는 동력자들의 협력과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사도를 세우셨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예수 그리스로만 사도된 바울이라고 바울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게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 많은 게시를 받았어요 그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반 이상을 그러나 바울사도는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안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만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그리고 기도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함으로 도우라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회나 골로세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은 많은 사람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능히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경도 많이 알고 전도도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 혼자 살아도 잘 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합심해서 도와주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성도들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나니라 그 역사를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감사하게 된다고 말해요 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에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바울사도가 지금 어떤 곳에 가서 또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옮길 때마다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다시 유대로 가기를 경영했다 너희가 보내줌으로라는 말은 너희가 보내줌으로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유대로 가는데 그 가는 데마다 성두들의 간지난 기도로 보내준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 그리고 온 교회가 사도들과 교섭뿐 아니라 온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보도록 보낼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예요 그 사람을 붙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붙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정들었으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역의 공로자예요 그리고 희생도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이제 정도 들었고 그 지역 사정도 알고 그러니까 여기 떠나면 안 됩니다 하고 붙들어 이럴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동시에 주님이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쓰시고 말씀을 기다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전도인은 어디든지 갈 준비가 명령만 떨어지면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죠 붙잡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로마서 1장 1장 1절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 종이라는 것은 뚜루스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주장도 없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가라만 가고 오라만 하고 하라만 하고 살아라만 살고 죽으라만 죽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것을 언제든지 주님의 일꾼들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디모대전서 1장 2장 디모대전서 2장 2장 6절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전가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어노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전가할 것이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걸 전가한다 그런데 그걸 전가하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 바로 주님이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따라서 전가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입은 것은 참말이오 거짓말이 아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가야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은 것이지 자기의 어떤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울 바나바와 사울 그때는 사울인 줄 알지 이제 새로운 지역 어디라고 확실히 명령도 없어요 다만 새로운 전두지역에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독립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그걸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는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만 부흥하고 자기 교회만 잘되고 다른 교회는 관심이 없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역사나 다른 지역의 역사나 그리고 다른 지역의 역사를 위해서 자기 교회의 일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도 해야 되고 자기 교회가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주님이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봉사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일꾼들 주님이 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주시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순수한 교회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금년도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교회의 지체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것 주님 뜻 가운데서만 이루어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가질 이번 겨울 수련회도 전국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 이루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광고 어머니회 자매돕기 명단을 제출하신 조장님은 강당 입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저녁에 성도 교제 밤 다 알고 계시죠 7시 반이죠 7시 7시입니까 아 7시 조금 일찍 서두르겠습니다 7시니까 내일 아주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일찍 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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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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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